우리나라 가계가 부담하는 평균 의료비가 연간 240만원 가량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6134가구의 2020년 기준 가구당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240만4천원이었습니다. 이는 병원 약국 등에서 지출한 비용과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간병비 등을 포함한 직접 부담액으로 건보의 의료기관 지급 급여는 제외한 것입니다.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연간 261만원을 부담해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1.14배 더 많이 썼습니다.